심브리스 성모님 발현은 1936년과 1937년 브라질 북동부 페르남부코주 자치구인 피스케이라의 심브리스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발현이 일어난 피스케이라 교구의 교권은 처음에는 이 발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차 이 사건을 신앙에 합당한 발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첫 발현 85년 이후인 2021년 교회는 심브리스 발현의 초자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시연자 중 한 명인 아델리아 수녀의 시복 절차도 시작되었는데요. 이로써 교회는 심브리스의 은혜의 성모라는 호칭의 성모님 발현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당시 환시자 소녀들을 현장에서 조사한 조세 케를리 신부의 증언입니다. 첫 발현 1936년 8월 6일 두 명의 소녀가 피마자콩을 수집하기 위해 밭으로 갔습니다. 한 명은 13살 마리아다 루스이고 다른 한 명은 16살 마리아다 콩세이사오였습니다. 마리아다 콩세이사오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마리아다 루스 아버지의 직원의 딸입니다. 밭으로 가는 도중 어느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종종 도적들이 돌아다녔기 때문인데요. 마리아다 루스는 이때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친구인 세우 호재리오를 공격했던 람피옹의 도적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서 코코넛 나무 두 그루 사이에 있는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는 이제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없게 되었다. 아버지는 멀리 계시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번개가 쳤는데 그 섬광 속에서 우리는 성모님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다 루스가 저기 여인을 보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한 여인이 산 위에서 아름다운 소년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오라고 손짓하며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이 있던 쪽에서는 그리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위와 엉킨 나뭇가지가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회해서 그들의 집 근처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때는 오전 11시쯤이었고 아이들을 본 마리아의 어머니는 와서 점심을 먹으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말하면서 그곳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온 소녀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그들에게 손을 흔들던 그 여인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열린 창문을 통해 그들의 대화를 들은 마리아다 루스의 어머니는 이때 마침 점심을 먹으려고 온 아버지 아르소 테이세리아에게 자신이 들은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녀들이 모든 것을 말하자 아버지는 자신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나선 그들은 아버지가 낯으로 길을 헤치며 가고 있었는데 소녀들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미 산 정상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소녀들은 흰 바위가 있는 방향을 가리키며 아버지에게 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힘들게 정상에 도달했는데 하지만 그들이 그에게 말한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어머니도 대여섯 명 아이들을 데리고 그들을 뒤따라 왔는데 그들도 모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한 여인이 남자아기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소녀들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들이 묻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 나갔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고자 여인과 어린아이가 나타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그때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녀들이 매일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여인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항상 그렇듯이 의견은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성모님의 경고는 반복되었습니다. 성모님은 항상 기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아들이 심하게 나라를 징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그곳에 있던 한 소년이 성모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소녀들은 돌이 성모님의 손에 맞았으며 많은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본당 신부는 마리아 달루스의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첫 영성체를 준비하는 영적 피정의 소녀를 데려오라고 조언하면서 이때 주교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요청대로 아버지는 딸을 주교에게 데려갔는데 그는 자신이 매우 바쁘다며 비서를 보내 그와 얘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들은 신부는 내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달루스는 자신의 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신부가 성모님께 물을 질문을 적어줄 테니 소녀가 성모님께 여쭈어서 답을 받아오기로 하고 끝났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고 답은 모두 정확했습니다. 첫째, 하느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다. 둘째, 하느님 안에는 몇 분이 있습니까? 세분. 셋째,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넷째, 하느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은혜의 어머니이며 세 가지 큰 징벌이 다가오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왔다. 다섯째, 신부에게 말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 여섯째, 손에서 흐르는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브라질에서 흘릴 피를 상징한다. 그런 다음 그 소녀는 몇 사람을 나열하며 그 중 어느 신부와 말하고 싶은지 묻자 성모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고 요청한 신부와 말하고 싶다. 이 대답은 신부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는 이것이 진실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환상이거나 거짓인지 조사하기 위해 자신이 그곳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발현 성모님이 발현하신 곳은 경비병이라는 뜻을 가진 고아르다라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 아래 계곡에는 마리아다 루스의 부모님 집이 있습니다. 캐롤리 신부의 보고서는 이와 같이 계속됩니다. 나는 정상에 도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라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했어요. 더비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40-50m 거리에서 나는 발현 장소를 보았고 두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이미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인이 내가 올라오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먼저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바위와 돌 뿐이었는데 발현 장소에는 숫자 4와 같은 모양의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왼쪽에는 1-1과 같은 다른 숫자가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사다리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약간 높은 곳에 흰색 선이 있었습니다. 여기 성모님이 계십니다. 라고 소녀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앞의 바위 밑에는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웃고 계십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마리아다 루스의 아버지에게 그 물이 항상 거기에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발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소녀들이 표적을 요청했습니다. 그때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른 소녀 마리아다 콩세이사오에게 아르사 씨와 함께 산 아래로 조금 멀리 내려가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 다 우리를 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말을 들을 수는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마리아다 루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거짓말로 떠들지 말고 나에게 진실을 말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평생 동안 불행해질 것이다. 나는 그녀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고백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자 소녀는 그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여기를 바라보며 웃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에 관해 말해보아라. 마리아다 루스는 그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외투와 거의 비슷한 크림색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을 봅니다. 그녀의 망토는 하늘색으로 목에 걸려있고 보석으로 장식된 버클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팔에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어느 팔? 오른쪽 아니면 왼쪽? 소녀는 오른팔과 왼팔을 구별하는 방법을 몰라 몸을 돌려 나에게 왼쪽 팔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인은 아기처럼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요. 소녀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손은 소녀는 돌아서더니 나를 가리키며 오른팔이 아래로 뻗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른팔로 엄마의 목을 감쌉니다. 소녀는 돌아서며 자신의 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드레스와 같은 천, 같은 색으로 된 리본을 벨트에 달고 있습니다. 팔은 한쪽만 보입니다. 어느 발? 내가 물었습니다. 소녀는 한 번 방향을 틀며 오른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인의 뒤에 두 개의 탑이 있는 아름다운 기도원이 보입니다. 기도원은 작은 집처럼 생겼는데 보석으로 장식된 닫힌 탑이 있습니다. 새로운 조사 그런 다음 나는 다른 소녀와 아버지를 불렀고 그들이 오자 아버지에게 마리아다 루스를 데리고 같은 장소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마리아다 콩세이사오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네 친구에게 한 말을 들었느냐?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다 루스는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진실을 고백했다. 내가 주장한 모든 것은 거짓말이고 꾸며낸 것이다. 이제 너도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기 바란다.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 그러자 소녀는 겁에 질려 발현 지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어조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다 루스가 이렇게 말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나는 예전처럼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상상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많은 질문으로 소녀를 당황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제인 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보잘것 없는 내가 성모님을 본다고 하느냐? 하지만 그녀는 항상 확고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소녀는 그녀의 친구처럼 모든 것을 철저하고 충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발현 장소를 지적했을 때 나는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말했습니다. 마리아다 루스는 그것이 반대편 다른 곳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내가 말한 곳을 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 하얀 곳에 성모님이 보입니다. 마리아다 루스가 당신에게 가리킨 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는 소녀들이 나에게 말한 내용에서 한 가지 모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마리아다 루스에게 아버지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그녀만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소녀 모두에게 성모님이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아이 모두 예,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나를 보시는지 물어보아라. 그들이 물었고 여인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성모님께 내가 외국어로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는지 여쭤보아라. 그들은 여인이 예스 라고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독일어로 팔, 구십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올바른 답을 들었습니다. 나는 독일어로 질문을 했고 성모님은 소녀들을 통해 그들의 말인 포르투갈어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천국의 어머니. 당신의 팔에 안겨있는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왜 여기에 나타나시나요? 브라질에 세 가지 큰 형벌이 내려질 것이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 형벌은 무엇입니까?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손으로 말을 할 수 없거나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럼 나중에 말해 주시겠어요? 그렇다. 당신이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왜 눈에 보이는 표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그것을 주었다.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밑에 흐르고 있는 물 이 물은 무엇에 사용하나요? 치료를 위해 모든 질병에 해당됩니까? 그렇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물을 떠갈 수 있나요? 아니다. 두 소녀만 가져갈 수 있다. 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없습니까? 모두가 믿도록 하기 위해 여기서 답변을 생략하고 그 뒤 내용을 명확하게 강조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주신 개시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질문을 계속하며 동정녀께서 밝히고자 하시는 가슴벅찬 문제의 핵심을 점점 더 꿰뚫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발현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브라질에 닥칠 세 가지 큰 징벌에 대한 경고 어떤 징벌입니까? 또다시 여인은 손짓으로 자신이 말할 수 없거나 말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회와 기도 당신의 호칭은 무엇입니까? 은총 손에서 흐르는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브라질이 흘릴 피 공산주의가 브라질에 침투할 것입니까? 그렇다. 전국적으로입니까? 그렇다. 내부지역도 그렇습니까? 아니다. 신부들과 주교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까? 그렇다. 스페인처럼 됩니까? 거의 그렇게. 이러한 악을 막기 위해 무엇에 헌신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성심과 나의 성심에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아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전파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 교권이 이를 허락할 것입니까? 여인은 말하고 싶지 않은 듯 손짓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당신께서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렇다. 여기에 교회가 지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다. 훗날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인은 똑같은 손짓을 했습니다. 이 발현은 라살레스의 반복입니까? 그렇다. 여기가 술래지가 됩니까? 그렇다. 왜 오르기가 너무 힘든 이곳에 나타나시나요? 술래자들이 보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언제부터 여기에 오셨습니까? 여인은 마치 오래전이라고 말하고 싶은 듯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라면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 질문을 하자마자 즉시 두 환시자는 저기를 보세요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십자가 성호를 그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그 아이가 아기 예수라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순간 두 가난한 농촌 소녀들은 감탄하고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아기가 벌써 축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십자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리고 둘 중 한 소녀가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기의 다른 작은 손을 봅니다. 지금까지는 엄마의 목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작은 두 팔을 당신에게 펴니다. 나는 또한 다른 많은 질문을 했는데 모두 올바른 답변을 얻었습니다. 나는 두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모님이 아직 거기 계시는지 살펴보아라. 그들은 둘 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여인은 그녀의 작은 집 앞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나는 화가 난 듯한 진지한 어조로 왜 축복이 그렇게 많지? 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들은 떨며 무서워했습니다. 왜 축복이 그렇게 많은지 그녀에게 물어보아라. 여인은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그들 둘만 아니면 나도 포함됩니까? 그들은 물론 당신도 포함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본 모든 것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질문 중 하나는 퀸히스로이트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인데요. 그것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악마에게서 온 것인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 독일 퀸히스로이트에서는 테레사 노이만이라는 카톨릭 신비가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수년 동안 성체만으로 살았으며 많은 신비체험을 했습니다. 주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녀들은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소녀 모두 완전히 건강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발현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발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모순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소량으로 끊임없이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마치 바위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들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샘이 더럽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성모님께서는 통회하고 경건한 영혼들만이 기도와 참회를 하기 위해 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벽이나 울타리를 지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울타리가 세워졌고 술래자들이 점점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와서 울타리를 철거했습니다. 그러자 흐르는 물은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신부님은 그것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하고 문을 닫았는데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8일 후 다시 경찰이 와서 울타리를 파괴했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물은 사라졌습니다. 경찰을 보낸 사람은 죽여였다고 여겨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성모님은 반복적으로 발현하셨고 소녀들은 성모님이 그들에게 담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인내하여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신부님은 소녀들에게 경찰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성모님께 물어보라고 명령했고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을 보낸 사람은 신부다. 15일 후 내게 소녀들로부터 범인의 이름이 적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고 조금 더 높은 곳에서 흘렀습니다. 소녀들은 물이 다시 나오도록 자신들이 성모님께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솟아났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오직 선한 사람만이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충고하셨습니다. 성모님은 그녀의 모든 죽일 때마다 과르다 산에서 마리아다 루스에게 발현하셨는데 어느 날 성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과르다에서 발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 가지 징벌도 이제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나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이 기도하고 참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모님은 다시 예수님의 성심과 성모님의 성심에 대한 신심을 권고하셨습니다. 발현 후 마리아다 루스는 학교에 입학했고 나중에 약간의 교육을 받은 후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에 들어갔습니다. 성모님은 자신에게 질문을 한 그 신부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1940년 12월 과르다의 환시자 마리아다 루스는 소로르 아델리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아델리아 수녀는 발현 후 약 50년이 지난 1985년 중반에서야 모든 사실을 수녀회에 공개했습니다. 마리아다 콩세이사오는 동정을 지킨 결혼생활을 마친 후 친척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1985년 아델리아 수녀는 암 진단을 받았고 기대수명이 고작 3개월에 불과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심브레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다 콩세이사오는 아델리아 수녀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했고 그들은 한 방에서 몇 시간 동안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델리아 수녀는 치료되었고 그 후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